안녕하세요. 어제 12월 디스엠버 새로 나온 프로젝트 소워드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디스카운트 12월의 할인도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 할인도금은 왜 할인하는가 문제가 있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. 자 이게 그 전시관 익살비션의 아이앱 디스플레이온 디스플레이 한건 사람들이 만들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하고 또 다른 경우는 카팅 합니다. 테스트를 하지요. 그러면 새로 나온 건데 그 중에 한자를 테스트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디스카운트 할 필요 없죠. 사실 세긴데 그러나 디스카운트 합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요번에는 요것이 그 코리아 페이머스 어드메달 리 순신 제네럴 입니다. 리 프로덕션 했지요. 그래서 코리아 페이머스 리 순신 어드메달 리 순신은 1903 그 타이머는 코리아 에 자펜 이고 큰 전쟁이 있을때 에 제네럴 리 유스트 에 에 카린 가다나 충봉도 라고 하는거 충봉 자 이거는 이제 보기도 안거죠 sk 에 에 에 에 에 에 을 보기도 하고 에 툴 아 현재 굉장히 뷰티풀 1 яла 에 아 음 저는 덩 find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도록 되겠죠 아 아 여기 보면 예 제 4 이순신의 히스 포임 그의 시가 이 색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칼라를 하거나 살리려는 다름답고 아티스 소워드 앤 그 스파레티 같은 이스베리 굿 으 반사의 다람이 대나무 다람이 아주 잘 되죠 자 이거 까지 아 아 어떤 고객이 한 번에 3개를 주문 했는데 갑자기 좀 경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할게요 쇠로 잘 만들었는데 그 아무 썬도 다닙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요거는 20% 할인해서 내놨습니다 20% 디스카운트 자 음 너거는 으 카 테스트 sd 아 예 테스트 아예 테스트 했죠 다람이 했는데 엄청나게 잘 되어집니다 저만 된게 아니라 우리 회원도 이제 같이 됐죠 자 이건 뭐 디스카운트 아예 되는데 예 예 그냥 환리 되요 1 10%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텐 달 볼 아 이것은 텐 달 말 그냥 포기도 올리 포기들 이들을 보일 게 1이 라이 가볍고 요 에 레이더 랭스 이제 세븐티 파이브 아무리 배울 뷰티프로 5 아 저 방은 강 태공 쪽 합니다 자 쩝 까는 임포트 자 배씩 금 즉 가입 굉장히 소프다고요 4 매느끼도 라이크 매느끼 으 이 부분 보십시오 음 즉 카지라 올소 배려 부족을 풀어버려 있죠 자 아주 1회 카핑 9 뺄에서 자 아 으 불쩍 아 잼드 싸야 해서 얼소 배리고 사야 사야 레트로 레카 하고 아 얘기 사기 얻어 잡힐 수 메이커 됩니다 이렇게 잡힌이 자 황 고구로 입구 구리 가다 다 만들었죠 날로 줘야 되요 자 그 자체가 아티스 예술이 디스카운트는 오르 캠포 센트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또 이제 아 으 최근에 렌즈리 그리다 이건 텐 타임 폴더 한건데요 뭐 불리 으 혈조 없습니다 강태공 이구요 실크 그 래에도 안 있을까 아주 아름답죠 자 후 찌 로 꽃처럼 뭘 시켜 돼 있구요 굉장히 잘 듭니다 으 이게 텐 타임 폴더 안 들어서 굉장히 배로 웰 카트인 카우 타고도 나 쇼 복숍 배기 할 때 충격이 으 뭐 필요할 수 없죠 충격 흡수력이 좋아서 충격 없이 석석 배지는 게 특징이다 으 으 그리고 시야에 아 칼리 드는 같습니다 열로 쇠도 하고 4 초래 자 이거 뭐 배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를 디스플레이 했기 때문에 하나를 싸게 되어 놓는데 이건 20% 하겠습니다 20% 20% discount for you 자 이건 also name is 광폐공 광폐공 입니다 아 네 브레이드 매척 앱 레비 2회 딴 걸 드는 품도 이 플레트 말자 하는거지요 가서 발젓 그 왜 잘라구요 으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그 이 색깔 내용으로 뭐라 하죠 보라색 인데 이거 한번 잊어봤습니다 오직 하시라 예쁘고요 자 매뉴얼기도 굉장히 예쁘죠 하바퀴 수지 하바퀴 멋지게 돼 있죠 아몬도 예쁘고요 으 으 으 이것도 뭐 그 문 떠 오전 곱팔 5 pp 호한 대로 pp 으 위에서 달라 증거 되는데 뭐 수원 포 이유를 그의 보셨도 증거 그래서 이것은 원타임 남의 시기 대로 온탈 카팅 테스트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코리아 터디션을 으 서버드 중에 도가 아니고 금입니다 지애는 자 양을 볼 수 우리의 되죠 으 이거는 내 그 왕실에서 드는 이어 스코리아 외화 패밀 흥금 6 킹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 1편 영광 부사 사진 보고면 아무데나 만든 게 아니고요 용의 날 용의 월 용의 1 용의 시에 맞는 겁니다 예 복붙일 수 있는 거 스킨 그레이로 되어있고 트래셔널 코리아 원타워더 쓰레 안되는 데 얻고 고구려 왜 코리아 월드 위아 코리아 내셔널이 세계의 삼국시대에서 쓰리 내셔널 필요도 삼국시대에 있었는데 앨대 타임 고려가 브랜드가 마크가 이 삼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이 있고요 연꽃이 닫히면 납도가 되는 거고 연꽃이 열리면 발도 되는 거죠 이것이 삼조구의 발가락이 지금 있고요 굉장히 예술적인 칼 전체 자체가 예술입니다 여기 끝에 또 연꽃이 있고요 57이 되어있고 내셔널 레이크 예술품 그 자체입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거면 어떤 목적인가 전투에도 쓰겠지만 주로 귀신을 쪼고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애군을 막아내는 뭐 그런 뜻인데 이런 건 보통 날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려도금은 날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날을 두드리고 텐탄 골다 하고 그 핸드메이드 핸드브레이드 그라이니 해서 젖은 웨스톤으로 달아내서 날이 아주 서있습니다 종이가 뭐 쪼가리 같다 나가지고 날이 굉장히 쓰여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쓰여있습니다 어 이거 또 아니 10% 나의 나의 비스컴트 20% 여기서 그 뉴 프로듀트입니다 뉴 프로듀트 자 오늘 아침에 12월 이제 며칠이나 남은 쪼트 제세한 포드 타임 이즈 베르패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누나 엄마 다행히 안전한 너랑 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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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도공은 으 조금의 강태 동입니다 아 이게 10소 그 잠깐 올리 포기가 안건데 폴더라는 예 발란이 좋고 소리 잘 나고 아오니 굉장히 아름답죠 아 아 쯔까 이 또는 이번 수 이상이고 후치 카세 이제 안동 굉장히 빨랜서 좀 잘 돼지고 2년 에잇? 야! 에잇? 야! 에잇? 문희아님 에잇? 야! 에잇? 야! 에잇? 야! 에잇? 한국국토정보공사 아까 내가 말을 잡았는데 이건 블레이드 이즈 텐타임 폴드입니다 열 번 접었고 인프론트 오브 비트롤지 이 라이트 폰이 드라마 이게 발랜서가 참 좋고요 소리가 좋아서 배기 잘되고 소리 잘나 기대해주세요 바다 이야기 시 히스토리 아주 못 제가 이름 정하지 못했습니다